오늘은 리얼 자아가 비대한 한국 여성의 근황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아주 난리가 난 민희진 기자회견 장면 다들 아실 겁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방송국 라이브 기자회견장에서 민희진은 별상 소리를 다 쏟아내었고 그 부분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부분인데 여자가 사회생활하는 게 더럽구나 이런 사람들 비위 맞추며 일하는 거 못하겠다 라는 부분이죠. 지능이 아주 낮은 것 같이 보이지만 민희진은 교묘한 저 발언 한방으로 수많은 지지자를 얻었는데 여자라서 당했다라는 저 발언으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희진 응원할 거다. 여자 한 명이지 입맛대로 안 움직이니까 매장시키려고 그런 거다. 남자 경영진놈들은 어딜 가도 하는지 똑같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수많은 한국 여자들은 민희진 편을 들기 시작한 거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민희진은 아주 스무스하게 자신의 문제를 남녀 갈등의 문제로 심화시켰고 실제로 지능 낮은 한국 여성들의 대다수는 하이브랑 민희진 놀란 개 같은 한남들이 여자가 큰일 하는 거 보고 열폭한 거 아니냐 개저씨들 남자 카르텔 족 같아서 민희진 응원할 거다. 안경 쓴 개저씨들이 술 처먹고 골프 치러 다닐 때 여자가 고분고분 말 안 듣는다고 팽하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야. 민희진 사건을 정리하자면 개저씨들 사이에서 여자가 일을 잘하면 일어나는 일인 거지. 라는 식으로 전국의 f에 많은 여자들은 모조리 민희진의 편을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민희진의 편을 들기 시작한 여자들은 단 하나의 팩트 사실도 생각해보지 않은 상태로 여자라서 당했다 저 한마디 말만 듣고 무지성으로 민희진 편을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민희진의 행보를 사회운동이라 느끼고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여자 대 남자라는 성별 갈등으로 끌고 가는 여자들. 기자회견 보면 잘난 여자가 맞는 말 주구장창에서 개저씨들이 눌러죽이려고 한 거다. 라는 식으로 그냥 성별 갈등을 시작한 여성들의 모습이 재밌지 않나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의 본질만을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 여성들은 기괴할 정도로 여성과 남성의 편을 갈라놓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민희진이 그렇게 능력이 좋고 생각이 깊고 멋진 커리어우먼이었다면 개쌍 소리를 온 국민이 보는 기자회견장에서 말하고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고 애정한다는 그룹의 이름을 까발렸을까요? 유진스가 잘되길 바랬다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자신과 불리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지만 기자회견 내내 민희진은 시종일관 유진스가 나를 응원하는데 어떻게 나를 내칠 거냐라는 태도만을 보였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어린아이들 등 뒤에 숨는 저 모습이 잘나가고 일자라는 커리어우먼의 모습일까요? 오죽하면 옆에 같이 있던 변호사가 한숨 쉬고 제발 말 좀 가려서 하라 그랬을까요? 민희진의 모습은 전형적으로 자아가 비대한 직장인이 자신의 주제 파악도 못한 추한 모습입니다. 실제 하이브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민희진이 하는 말에 팩트가 없는 소설이라 말하는데 기묘할 정도로 한국 여자들만 한 목소리로 능력있고 기세고 안굽히는 여자 모습이 만천하에 나온 게 좋다 라는 식으로 뇌없이 민희진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죠. 전 국민이 보는 기자회견장에서 쌍욕을 하고 쌍소리를 하는 건 기가 세고 안굽히는 멋진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정신나간 노처녀의 뇌없는 행동일 뿐이죠. 여성시대에는 회사를 영화와 드라마로 배운 백수들이 너무 많은 건지 몰라도 민희진의 행동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이 어떠신가요? 뭘 해도 남녀 갈등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 건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개인의 갈등까지도 여자들의 거룩한 성전이라 말하는 한국 여자들. 어쩌면 앞으로도 남녀 갈등은 끝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기 시작했네요. 민희진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미야자키 하야오가 되었을 거라고 뭘 해도 성별 싸움으로 몰아가는 한국 여자들의 치졸함을 알아봤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팝콘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제발 밖에서 일을 해 한여드라